심상정 전 의원이 저널리스트와 굿모닝 충청의 공동 보도에 대해 서울의 소리를 통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중부대가 불법 정치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심 전 의원은 불법 후원금 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제보된 중부대 이사장의 불법 비리 혐의 중 하나로 이 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심상정 전 의원실 회계 담당자를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며 전달과 수령 과정에 아무런 불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부대가 심상정 전 의원 보좌관의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2019년 11월 충남금상경찰서가 내사 종결로 결론을 낸 사안이라며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지역보좌관은 사표를 냈고 즉시 면직 처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중부대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종결된 것을 정치적 음모론으로 섞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해한 습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